넥슨 매각이 일단 불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넥슨은 일단 사업 성과 극대화와 체질 개선에 주력할 전망인데요. 상황에 따라 매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년 가까이 진행한 넥슨 매각 작업이 김종주 회장이 본입찰 대상자들과 진행한 협상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유찰로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세계 게임 시장 성장 정책, 중국 정부의 반게임 정서 등이 겹쳐지며 디즈니, 텐센트, EA,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이 입찰 경쟁에 나서지 않은 데다 인수 희망자들과 김종주 회장의 눈높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각 작업을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것은 김 회장의 매각 의지가 나름 확고했다는 반증입니다. 매각 불발 이유가 넥슨이 매물로서의 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고강도 체질 개선을 단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일 넥슨 코리아는 제작 발표회를 통해 7종의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라인업에는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테일즈 위버 등 넥슨 오리지널 게임 지식 재산권을 재활용한 신작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먼저 넥슨의 상징적인 IP로 손꼽히는 바람의 나라와 테일즈 위버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2종입니다. 자체 개발 작가 외부 배급, PC와 모바일 등을 망라한 양지로의 라인업으로 평가받는데 매각 추진 이전부터 진행해 온 공격적인 사업 행보의 연장 선상입니다. 트라하 등 상반기 라인업들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도 부진이 이어지면 김 회장의 선택은 체질 개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입 차례 나선 후보군들 중 가장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넥슨과 깊숙이 협상을 진행한 곳은 넷마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월드 등 자체 신작이 성공을 거둬 자금 조달 여건이 보다 좋아질 경우 넥슨에 보다 과감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